어? 과장님 오셨어요? 나도 오늘부터 3팀원 안녕하십니까? 어 장그레씨? 네 아무래도 내가 가장 많이 업무 시시를 할 사람이 장그레씨가 될 것 같죠? 네 나 그렇게 격식 따져대는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지내요 스타일은 맞추고 하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응 아 그리고 그 머리는 어떻게 할 건가? 네? 너무 긴데 내 생각에 옷깃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깎았으면 좋겠는데 앞머리도 그렇고 보는 생각은 어때? 단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깎겠다는 거지? 깎아 아 아니 왜 왜 청과장님 학생 중에 빙의하고 그러세요? 무슨 뭐 추억의 두발 단석 뭐 그런 거예요? 어 김대리 네? 업무 브리핑 좀 받읍시다 아 예 회시로 가지? 아니 그 여기서 드려도 되는데요? 이것저것 밀리는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눈치가 없어 에이 청과장님 나 뭔지 알겠다 그럼 우리 팀 간보려는 거죠? 에이구 오차장님 쓰다 이랬는데 무슨 간을 봐 나 이제 갔다 올게 장난하냐? 네? 회사가 장난이야? 내가 네 친구야?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 왔으면 긴장 좀 타자 예 3년 전 나랑 나랑 뺑잇쳤던 즐거운 기억은 그대로 두라고 구질구질하게 평생 가져가지 말고 예? 예 저 저 과장님 저 저희 팀 오신 거예요? 혹시 뭐 다른 이유 있으신 거 아니시죠? 적어도 난 이유 없다 보는 사람 생각은 모르겠지만 괜히 니네 팀 다가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야 해 노려보고 있다는 거 나를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할 거니까 나를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할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 니네 잘못한 거 없어 잘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건 깝깝한 거거든 그럼 아직 아무 짓이 안 들고 왔지만 만에 하나 필요할 땐 날 불어낼 거야 어쨌든 난 캐릭터 잡았으니까 적응해라 왜 청과장님 보낸 거죠? 아휴 미치겠다 네? 친하니까 보낸 거지 인마 안 친한 눈 보냈다가 또 니네 필터링이 걸려 어떤 사단이 날지 모르니까 적당히 잘 지내자고 시간이 depois 지하세 오늘의 시간을 지지하고 두 번째나 여기 두 번째나 자장님이 오셨습니까? 아 왔어 어 네 자장님 오셨습니까? 업무 진행표 좀 봅시다 김대리 예,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이거 누가 진행했던 거야? 예, 저희 팀에서 요르단 건 이거구만 박 과장 뒤징계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오후에 자료 다시 봅시다 이거 안 되겠어 아, 전 과장님 선 과장! 예? 재밌는 친구네 일을 해, 일을 해 회사 나왔으면 응? 힘 빼지 말고 사람이 왜 게임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지 알아? 예? 게임을 하니까 빠지는 거야 자, 일하러 와서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는 자네부터 게임에 빠질 거야 끝나고 술 한잔하자 자, 이제 다 됐으니까요 치즈에다가 푹푹 찍어드시면 돼요 자, 술 왔습니다 아니, 근데 맨날 칙칙한 양반 둘이서 오다가 아이고, 어떻게 이렇게 꿈이 남들하고 같이 왔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 과장, 아직도 퇴근하면 혼자 술 마시나? 가끔이요 정 과장은 유명했죠 그렇게 드시고 집에 와서 혼자 또 드시고 아무리 술 좋아해도 남의 기분 맞춰주는 술자리 많아지다 보면 자기만을 위한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지 맞아요 술 잘 마신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남들 기분 맞춰주면서 마시다 보면 혼자서 빤스만 입고 편하게 마시는 게 그리워요 맞아요 빤스만 입고 야구 보면서 마시는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그건 바라지도 않아 제때 퇴근해서 애들 통닭 시켜주고 옆에서 맥주 한 잔이라도 먹는 게 하고 싶다고 자, 건배하자 잘한다, 청하자 일, 즐겁게 하자 옛날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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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어 3팀 오기 전에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3팀의 이론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겠습니다 마시오 장그레 씨 나한테 뭐 궁금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거 있나? 아니 난 갖지 말고 말해봐 저 머리 깎아야 하나요? 어? 깎아 깎아 돌빛질하고 다닐까? 하하하하 우리 영업 3팀 비주얼을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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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시는 겁니까? 일하라고 보내지. 가서 잘 도와서 영업 3팀 한번 키워보라고. 풍치라는 거 아냐? 네? 응. 저 제 생각엔 이 풍치를 뽑는 게 낫겠어?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낫겠어? 상황 정말 역같네. 응. 어서 오게. 얼굴 좋네. 어때? 오랜만에 영업 3팀에서 일해보니까 일할 맛 나지? 아... 영업 3팀에서 박 과장이 요로단 사업을 재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?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...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? 아니, 팀이 실익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 주올지 모르겠더니 그걸 왜 나한테 보내, 이 친구야? 응? 팀원이면 제대로 일을 해야지. 내가 그러라고 보낸 걸로 기억하는데. 응? 예, 부사장님께서 어려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 아니야. 자네들이 해낸 거야. 아참, 그리고 난 곧 아부다비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 계약이랑 다른 일정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? 예, 그 다음 일정은 조율을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청과장 네,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끝까지 잘해줘서 고마워. 청과장이 있어서 큰 힘이 됐어. 저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. 고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메 넣을까요? 아, 내가 할게. 넌 각 소검 부서에 메시지 보내고 최종 확인 받아. 예? 장근혜는 어디 갔어? 아직도 맹진사댁, 맹서방네, 맹돌이 같아가지고요. 바람 좀 쐬거라고 제가 시켰어요.